블루텍 벤츠 자 녹색불 점등 했구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랩타임 창피합니다 여기 모자이크 처리 안되니까 모자이크 처리 아니야 순시간방송 모자이크 처리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자의 방향이 좋던 거 멈추는 블루텍 벤츠 플레이어리스 스토리스 스탠리스 자 차량은 MW B46 M3 NA 602 수백마리야 340마리야 1마리야 몇마리였어? 270마리야 도저히 안나오는 출력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나 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WP 프로 내신거장 나토 6P DH 3P 서스펜션 역시 최초기 수입하고 있는 개포 GNI 70팩입니다 한국지향에 맞게 스프링하고 대파압으로 지금 인대에 섞이 능력합니다 본영상은 시청률이 좀 저절됩니다 비록영상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좀 저절됩니다 전체적으로 대리지향에 쫄깃을 중앙에 홀란 먼저 뱅 2.5 기간 간다른 호흡 2.5 드라이브 정렬이기 쫄깃쫄깃 지금 1.5도 대기업도 표시되고 있어요 finish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더 드라이빙 인 힌제 스페니엄 트랩. Hi RT. Today is WP4 brake test driving. 인더 드라이빙 인 힌제 스페니엄 트랩. 인더 드라이빙 인 힌제 스페니엄 트랩. 이따스 뒤 discomfort 터져서 steer prop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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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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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